김일성, 김정일 조선의 새 세대들에게 밝은 미래가 있으나 이 비 degree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늑력s international standards of human and worker rights especially those of children Millions of children do not have the opportunity for happy childhood because they are forced to work. Those that neglect their work are not allowed to attend school and likely face cruel 한국어 공개는 규모의 전국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한국어 공개는 교육의 전국의 방식으로, 하지만 그 학교의 방식으로, 그 지속에 공개의 전국의 방식으로, 공개의 방식으로, 이 전국의 방식으로, 경제의 방식으로, 여러 개의 곳곳과, 그리고 한번 더 살펴볼까요? 시험 칠 때 아무리 유능한 수학 수제라고 해도 혁명역사를 못하면 반동으로 치유받고 대학을 받아주지 않아요. 혁명역사를 못하면 나를 반동으로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혁명역사를 공부하는 게 그닥 수학처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애우면 되니까 여운 머리가 둥근한 아이들도 절절 애워서 쭉쭉 해야 되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을 다 믿었고 탈북학의 저까지도 그 내용을 다 믿고 있었어요. 쓸데없는 그런 김희성의 역사라든가 김희성 일가에 대한 그런 결과를 너무나도 중요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거의 그대로 믿고 거기에 세뇌되어 있어요. 되게 쓸데없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공부 필요한 거 할 수 있는데 그 시간에 잘못된 역사를 배우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또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игры 통화할 때 그 자기 비판을 항상 이런이렇게 잘못했다 이 결함의 원인은 다 김일성의 김부자의 충성심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걸로 다 해석을 해요 그 결함의 원인을 그것으로 해석하고 또 항상 비판할 때도 너는 무슨 잘못을 보냈다 그 원인은 너도 충성심이 없기 때문이다 모든 걸 유기해 귀청시켜요 생활총론 제일 두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그냥 김일성, 김정일 말씀 인용하고 거짓으로 꾸밀 수 있는데 다른 친구를 비판할 때는 서로 친구간의 법학심리가 많이 적용했기 때문에 끝난 다음 싸움도 많이 하고 그게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북한은 꼬막이 나라에 보탬을 준다? 사실은 그 길에서 막 흘리는 걸 주었다가 나라에 보탬을 준다 이런 의미에요 근데 뭐 귓바닥에 뭐 파고추 뭐 그런 거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토끼 가속도 바치는데 토끼를 길러서 거기를 뭐 군대에다 바치고 가속도 바친다 이런 의미인데 시내에서 토끼 기르기가 쉽지 않아요 기르기, 기를, 아, 다 집중하다고 먹고살기도 했는데 언제 토끼를 기를 수가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토끼 가속도 다 싸다 바치는데 이제 하루 그 수업을 하고 청화 시간 있어요 저녁에 청화할 때 오늘 꼬막이 못한 학생 일어서세요 토끼 가속 못한 학생 일어서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런 학생 일어서 오늘 청소해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창피해가지고 티아나가 집에 가서 어머니 보고 또 안달라 해가지고 토끼가속을 싸서 바치고 꼬막이 또 그렇게 똥으로 수매증이라고 해요 그 확인서를 해오곤 해요 그 농촌 학교에 찾아가서 이제 너덩역이 필요했는데 거의 인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에 가서 그 겨장하고 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겨장한테 그때 한 달러로 한 200달러 정도 주고 그 전 그 1학년부터 6학년 학생들을 다 이제 덩원시켜서 산 중토까지 지금 벽돌을 한 10만장 정도로 올렸었는데 학생들은 그냥 겨장이 시키고 선생님이 시키면 나가서 하라는 일을 그거 아니고도 할 일이 계속 일이 왔기 때문에 북한의 선연들은 그러니까 그게 평범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월달 1개월씩 지방에 나가는데 나가면 그냥 하루 종일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 종일 일하는 거 같아요 머내기철에는 머내기 밭에 일하고 그 머내기철이 지나면 옥수수 같아서 파종을 한다거나 긴매기를 한다거나 이제 농장에서 그 학생들이 1인당 파는 생량이 있긴 한데 그게 주로 옥수수로 나오거든요 그 옥수수가 1인당 450g이 하루 양인데 그걸 3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양이 엄청 작아요 몸이 혹시 학생이 아프거나 한 친구들은 진단소를 병원에서 떼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대신 호방사업이라고 안나가나 대신 목장이나 아니면 반찬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거 후원을 하셔야 돼요 겨울만 제외하고 나머지 세계사로 농촌지원을 깨진다 학교 그 근처에 있는 농장마을에 나가서 농장분들 일하는 곳 도와서 저녁 8시까지 보통 일을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공포할 시간은 없었어요 줄길에 자갈이 고르지 않기 때문에 기차가 많이 진동이 심하다고 학생들이 작은 손망치 같은 걸 들고 가서 그 자갈을 깨는 거예요 똑같은 크기 만들기 위해서 그걸 많이 낳고 손이 되게 아팠어요 손망치를 자갈 때 진동이 너무 심해서 흔들리 너무 진동이 커서 손이 막 졸여오고 그리고 엄청 춥잖아요 스칸을 그래서 엄청 발이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손에 동선이 오는 친구들도 있고 음 네 많이 힘들었어요 그 자갈병이 같은 거 할 때는 이제 그 친구들이 망치가 장난치고 하다가 이제 머리를 때리거나 손 손 톡시그 그렇게 장난 안 치워도 혼자서 이렇게 자갈을 깨다가 자체에 손을 찍어서 이제 스스로 손에 피 나올 때도 있고 사고가 많이 생겨요 이러다 보면은 그 북한은 저희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게 교육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명칭이 저온 일학이에요 저온 일학이라는 말은 나라를 돕는다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당연히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북한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약간 그런 의무적인 자각이 있어서 그때는 그게 인권 뭔가 검은가드 같은 그런 강제노동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냥 일단 그냥 북한 국민이면 무조건 그 말대로 다 따라야 되고 안 따르면 이제 반동이고 국민들 자격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수입이 오를 적부터 있어서 그냥 따라 Credit Learn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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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한국어 한국어 東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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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들은 개인의 평가에 대한 한국의 사회적을 통해 코로나에 대한 방문과 고등학에 대한 특징을 한국의 학생들에게는 외국 사회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수업에서 일사에 대한 학교에 대한 조언을 가능하고 한국의 학생들은 교육를 하고 그리고 비롯의 일을 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족한 청소년대는 그리고 청소년대는 jobs trying to be. 이게 처음에 국가를 관리하고 국가의 일요일에 대해 모델바업체들에게 한글자막 by 한효정